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학 정유정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분들과 각 띠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원숭이띠의 인연관계가 돈, 귀인, 해로움 그리고 띠기 때문에 각 가정,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숭이띠의 캐릭터 강한 카리스마로 환경을 압도하며 자기 일을 추진하가 결력개통에서 입신하고 명예를 높이 날린다. 나이 먹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능력을 발휘한다. 자태가 빼어나고 용모가 단정하여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무나 강한 카리스마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원숭이띠의 각 띠들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관계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도식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고 가야지만 쉽게 잘 이해가 갑니다. 원숭이띠의 여가 있어요. 원숭이띠는 정반대에는 호랑이띠가 있죠. 자 원숭이띠와 닭띠와 개띠는 하나의 묶음으로써 가을을 나타내고 가을 그리고 금기후를 나타냅니다. 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서방을 얘기합니다. 정서쪽을. 서쪽. 금기후를. 자 이렇게 가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계절이고 한 금이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게 개띠하고 닭띠하고 원숭이띠는 혈연 지연 어떤 학연적인 그러한 합의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합의단 얘기죠. 케미가 서로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돼지띠하고 직띠하고 소띠는 겨울을 나타내고 수를 상징합니다. 수물 그러면서 정북방을 북방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띠하고 토끼띠하고 용띠는 동쪽을 얘기하고 그리고 목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봄을 동칭을 합니다. 여기 뱀띠하고 말띠하고 양띠가 있어요. 여기는 화를 얘기하고 여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점남방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묶음들 간에는 혈연 지연 학연적인 그런 느낌적인 케미가 있다 이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자 원숭이띠가 이건 이제 검은 색깔이잖아요. 여기 색깔을 칠해놓은 것은 집띠하고 용띠하고 이게 서이 뭉쳐서 이 세는 수운동석으로 가는 운동성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서로 케미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한번 쉬어볼까요? 원숭이띠부터 닭1 2 3 4 GT가 네 번째 있죠? 그래서 네 살 차이 된 사람은 선도 안 보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가 운동성의 방향이 같고 서로 케미가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날부터 자 그러면 그 반대로 개띠하고 호랑이띠하고 말띠가 있어요. 이 운동성은 이렇게 해서 서이소는 화 운동성으로 가는 운동성의 방향을 갖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띠 호랑이띠 개띠는 서로가 케미가 잘 맞겠죠. 그리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서로 또 토끼띠를 중심으로 해서 목의 운동성을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띠니까 소위는 케미가 맞겠죠. 그리고 닭띠 소띠 뱀띠는 서로 또 금의 운동성으로 가는 그러한 운동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들입니다. 그러면 또 새띠는 서로 개미가 맞겠죠. 이러한 또 역학관계가 계절과 운동성 그것 때문에 서로 변하면서 이렇게 짝이 잘 맞고 대척점이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원 강의로 들어와서 원숭이띠가 호랑이띠를 만나서 아까 원숭이띠 여기가 있었는데 호랑이띠는 여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대척점이 있었으니까 이것보다 충이라고 해요. 충에 대해서 형충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둘이 땅 부딪힌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부딪혀서 기운을 확 바깥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주머니 개털일 때는 이제 힘들잖아요. 반대 기운이 딱 부딪혔으니까 싹 뒤집어지잖아. 그럼 나의 정신적인 상황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주의 상황들이 판이 바꿔지면서 내가 반전의 기회가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랑이띠가 원숭이띠하고 딱 부딪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일이 엎어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숭이한테 호랑이는 맨 처음에 돈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부딪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랄지 그렇게 어떤 것이 됐을 때는 굉장히 움직임이 커지고 바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이것은 호랑이는 범에 소간되어 있어요. 범이니까 이건 모기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최종적으로 화해운동성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원숭이띠는 지금 배속이 가을이란 말입니다. 가을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숭이는 지금 금이에요. 금 내가 너를 부딪혀 내가 너를 이겨 짝 하고 건방인도 하고 땅 이런 느낌이에요. 금에서 목을 치니까 넌 내 밥이야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원숭이띠가 운동성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용띠하고 집띠하고 원숭이띠는 운동성이 마지막에 수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매 너 내 밥이네. 수국화 하면서 호랑이띠를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밥이야 이 말이 그러나 내가 원숭이띠고 상대방이 호랑이띠는데 일단 기운은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책점이 있으면서 서로 충관계 있으니까 이것은 안 좋다 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밥이야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모가 될 수도 있고 전화 위복이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가입혀 막 쳐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어 충하니까 안 좋았다라고 딱 먼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어 너 내 밥이야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쩐 경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안 좋다가 좋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중간이었는데 안 좋다가 좋아보랐다가 뭐 좋았다가 중간이었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다 다 이걸 표시하라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서 전부 다 그것을 해석하려면 이제 학문이 되어버려가지고 머릿걸이 띵해가지고 띵까불고 전부 다 주무시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아요 구독을 따다닥 해줘야지 이게 작은 작은 나발 잘 털고 간다 이 말씀입니다 운승이띠가 토끼띠를 만났어요. 이것보다 김은원진 관계라 그러는데 이것은 애증이에요. 애증 애와 증 사랑과 미워함과 이게 있단 말입니다. 사실 꼴보기 싫어 죽고 있다가 좋아 죽고 있다가 막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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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게 애가 이렇게 컸을 때는 좋아서 죽는 거야. 그냥 이게 닭살부부야. 닭살부부 닭살 우리가 닭살 반마 이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토끼띠는 나는 봄이야. 목이야. 근데 나는 목나라의 대장이거든. 나는 목일 뿐이야.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원숭이 입장에서는 나는 가을이잖아요. 나는 금이었거든. 금이거든. 너 꼼짝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너 내 밥이야.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원숭이띠는 마지막에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용띠는 운동성이 수운동성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밥이야 했다가 수생 먹 하면서 내가 도와주는 상황이네. 내 윗전이네요. 이런 관계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끼띠는 원숭이띠에게 수생 먹 에서 자기 윗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저승 사자라고 해요. 저승 사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입장에서는 토끼띠가 너 내 밥이야. 밥이야는 밥이야인데 근데 또 내가 잘 모셔야 되는 사람이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둘이 속에 들어가면 둘이 보이지 않게 끈 끈 한 합이 있어요. 애증관계로 둘이 붙었다 떠들었다 붙었다 떠들었다 복잡한 거야.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 애증 가위표 동그라미 이런 느낌이에요. 세뇨 가위표 동그라미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얘기한 거 들어보면 감쪽으로 이런 관계는 그것을 알 것입니다. 용을 만나봐서 용용 죽겠지 용띠를 만났어요. 원숭이띠가 용띠는 나는 토야. 근데 봄이니까 또 목이거든. 근데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 수잖아. 원숭이띠 용띠 집띠가 서의 합해서 수나라를 형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숭이띠는 나는 금이거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수의 제국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숭이띠가 벌린 일에 대해서 용띠가 잘 뒤에서 도와주는 이러면서 일을 잘 마무리해가는 이러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 중간에 봐봐요. 용띠가 토시행금하고 도와줬다가 또 금금하고 3번 해방도 났다가 또 그러면서 수시행금하고 도와줬다가 또 같이 똑같이 가다가 이런 관계성이 막 돌아갔나 말입니다. 운동성이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찾았지만 이해가시죠? 동그라미 세모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온숭이띠가 비암을 만났어요. 비암은 사신합이라고 부부합이라고 해서 육합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치고받고 막 한 게 있어요. 복잡해요. 전쟁 속에 또 들어가면 서로 그런 거 좋아서 미치고 살면서 숙박발록 타는 거야. 발로는 아랫도리는 딱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 좋아 죽겠어. 우리는 절대 너무 좋아하면서 남들이 이불 바깥에서는 막 서로 솟대질 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복잡해요. 이러한 둘이서 좋고 한 좋고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일단 좋은 거야. 근데 이 형이라는 것은 사신형 이잖아요. 형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냐면 조절을 해서 의견을 조절하는 거예요. 의견. 그래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이에요. 이것을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 그러면 형쌀 해가지고 우리 같이 경찰서 구형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그렇게 막 얘기를 해서 해봐 그래. 이것은 극히 일부다. 극히 일부. 일반적으로 서로 의견을 조절해서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비암은 나는 화거든. 여름이니까 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비암이 태양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나는 결과를 맺을 거야. 하면서 금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숭이띠는 나는 금이거든.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수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원숭이띠가. 금이장은 수죠. 파국 금이죠. 치고 들어오죠. 여기는 도와주죠. 맨 처음에 적병 같은 게 적군 적군. 날 치고 들어와. 근데 그 속에서 나를 도와줘. 이게 뭐냐고.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 관계성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합행하고 좋은 짝꿍이고 조절 해가야 된다. 의견 조절해서 서로 발전하는 기운입니다. 원숭이띠하고 말띠하고 만났어요. 말띠는 나는 나는 여름의 한 중앙이고 화. 화야. 근데 나는 끝까지 나는 대장이기 때문에 화로 변함이 없어. 원숭이띠는 나는 금이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니까 나는 수가 된 거야. 이런 관계예요. 화극금이죠. 화가 금을 치잖아요. 말이 원숭이 칠라게. 근데 좀 지나가니까 원숭이가 말을 치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 속에는 그 속에서는 또 이렇게 합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합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조객이니 격각이니 이것은 조객이라는 얘기는 서로 기운이 너는 상향성 나는 하향성 이러니까 짝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기운들 때문에 집안에 무슨 상당할 일 있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은 웅풀이 가면서 하는 얘기고 이 인간관계에서는 이거야. 둘이 쿵했으면 아까 인신충 오랑이하고 원숭이하고 충했으면 뒤집어지고 어쩌고 한다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야. 쿵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야. 합하려면 이렇게 딱 합해버리든지 아니 근데 이거야. 이렇게 합도하고 있으면서 갈 길이 다른 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 거야 이게. 이러한 느낌적인 관계성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고 들으니까 이것이 적이야. 내가 또 치고 들으니까 내가 적이야. 그래서 안 맞는 속합이 있는 거예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숭이가 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 내가 원숭이를 도와주는 거야. 토생금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거 있어요. 여기 보시죠. 계절이 이렇게 임묘진 사오비로 흘러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띠가 여기예요.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름이 끝났어요. 가을이 시작이야. 가을이 시작이 있는 데 원숭이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띠는 가을을 열어야 돼. 가을 시작자잖아. 호주머니 딱 손 놓어보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가을을 시작이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원숭이가 형님 양한테 토시행금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시행금 화급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역학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을을 내려야 되는데 늘 미천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전까지 쭉 쌓아온 곳을 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그러면 내가 미천 갖고 가을을 열어가거라.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합의돼서 꽁짝꽁짝꽁짝 잘 맞는 거예요. 둘이 가. 그래서 굉장히 잘 맞으면서도 양띠는 원숭이 쪽에 귀인입니다.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야.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 양띠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양띠는 보자고요. 나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은 토입니다. 화면소 계절의 중간에 오형을 조절하니라고 토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는 기본이 토라고 하잖아. 그런데 나는 또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화거든. 그런데 돼지띠 토끼띠 앙띠가 마지막 운동 속이 목운동 속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입장에서 보냐 하면 나는 금이거든 가을 시작했잖아요. 금이거든. 그런데 운동성이 원숭이 쥐 영이 수운동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 마지막 종착시가 수란 말이에요. 수야. 그러면 수생목을 해야 되는 거네. 어메. 원숭이가 원숭이 입장에서는 양을 또 도와줘야 돼. 더 깊이 들어가면 양이 원숭이를 도와줬어. 그런데 원숭이가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게 더 깊이 들어가니까 야가 옥황상재야. 원숭이 입장에서는 양끼가 옥황상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옥황상재한테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고 옥황상재가 양띠가 원숭이띠를 좀 도와주려고 이 옥황상재가 도와주려고 머리에 한 번 살짝 쓰다듬을 하려고 해도 이 원숭이띠 능장은 잘 나가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겸손하게 행동하고 상장 자기를 낮은 자세로 해야 돼. 양띠한테는 나이가 더 많든 적든 그다고 열두받고 12년 지나서 그거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 띠가 그래요. 그러면 잘 공경해주고 겸손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양띠한테는. 귀인이고 서로 도와주고 따봉이다. 온숭이띠가 온숭이띠를 만났어요. 온숭이띠가 온숭이띠를 만났어. 나도 온숭이 니도 온숭이 사람이 온숭이 나 혼자 있었어. 온숭이 빨개 하면서 혼자 있어. 다른 온숭이들 나 다른 사람들이 양이랄지 토끼랄지 다른 것들이 막 있어. 나 혼자 하니까 좀 그래요. 온숭이 한 마리가 딱 원해. 원해. 너도 빨간 웅덩이 온숭이구나. 반갑다. 친구가 왔어. 그러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잖아요. 남자들 해봤잖아요. 담배도 딱 한쪽도 아래 뜨면서 피고. 자 그러면은 원숭이띠가 있어요. 그럼 둘이서 원숭이 한 분 원숭이 한 분이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힘이 이빨이 나버려. 그래갖고 큰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둘이서 힘이 이빨이 나갖고 노래방 갖고 마이크를 갖고는 노래 불안간에다 던져버려 갖고 불안간에 팟싹 깨져버려. 사고를 칠 수가 있어. 이건 조심해야 돼. 힘이 넘쳐나서. 엄마들이 그래. 우리 아들은 착해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 엄마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혼자 있었을 때는 착해요. 그런데 둘이 만나버리니까 힘이 넘쳐가지고 이 사고를 친 거예요. 너너방 가서 마이크 던져버려. 큰일을 만들 수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가을이잖아요. 가을. 금. 근데 가을이 왔잖아. 또 친구가 왔잖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내가 잘났다. 니가 잘났다. 서로 잘났다. 잘났다 할 수가 있어. 근데 서로 의견을 서로 조정하면서 합을 도출을 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운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만나가지고 짤짤짤짤짤짤짤짤짤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뭔 일이 바빠. 뭔 일이 바빠. 이런 상황입니다. 일을 만들어. 근데 사고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조그맣게 가요표가 될 수가 있겄지. 닭을 만났어. 원숭이. 나는 원숭이 때 했잖아요. 같은 가을이네. 같은 고향 출신이네. 하면서 이제 케미가 딱 맞는 거야. 서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닭이라는 닭띠는 가을이면서 가을의 중심이니까 금이에요. 그냥. 근데 마지막 운동선도 금이다 말입니다. 금이야. 변함이 없어요. 근데 원숭이는 맨 처음에 금이었거든. 우리 친구야. 이런 상황이잖아요. 쫙 하니까 원숭이띠는 마지막에 수운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운동을 하잖아요. 닭띠는. 같은 친구면서도. 근데 오행의 의무상 금은 수를 생해야 돼. 금생수 해야 돼. 금생수 해야 되는데 사정없이 금생수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닭이니까 나는 금나라야. 나는 대장이야. 대장이 가오 떨어지게 표신하게 물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살짝 안 준듯이 주는 거야. 기운이 살짝살짝. 이것은 이 원숭이 입장에서 보면 닭띠의 기운은 도화가 되는 거예요. 진 도화가. 그러니까 오숭이띠가 살짝살짝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멋지게 보이는 거고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남자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각시가 없으면 바람을 못 피고 각시가 있어서 바람을 피고 다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각시가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여자도 만나기 싫어버려. 이건 묘한 이치란 말입니다. 참 희한한 거야. 이거 보자고요. 원숭이띠가 신랑이야. 신랑. 남자고 닭띠가 여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체조 운동 속에서 닭띠는 금나라의 대장이니까 금생술을 하는 거잖아요. 원숭이한테 보이지 않게 기운을 주고 있어요. 그 기운을 주고 있는데 도화기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 기운이 왔을 때 원숭이띠가 더 멋지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기도 멋있는 척 할라고 하고 남들한테도 멋있게 보여지는 거야. 이 기운을 사례를 받으면 그래갖고 바람을 피우네. 바람을 피웠어. 닭한테 걸려갖고 빨간 엉덩이 아주 완전히 까짐을불도록 쪼여불지. 닭한테 뒤지는 거지. 그럼 반성봉은 10장 쓰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납작한이 있는 거지. 있어도 또 이게 금생수 금생수 하고 도화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안 죽어. 이것이. 그런데 기가 죽을 때 언제 죽냐 하면 그래. 이혼이 다고 딱 끝나버렸어. 그러면 원숭이도 혼자 남았잖아. 이 기운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기도 싫고 자기가 폼 잡고 다니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인으로 가는 길이야. 절대로 원숭이띠분들은 조심하시라고요. 이거 희한한 거야. 각시가 있어야지 바람을 피워. 각시가 없으면 바람을 못 피워. 이 닭띡장에서 이 자구를 자구라 그러지. 우리 집사람들한테 저인간이라겠다. 자구라겠다. 자구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지. 하 참. 아무튼 이런 관계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띠가 있어요. 원숭이띠가 있어요. 원숭이띠가 있어요. 개띠하고 원숭이띠하고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좋은 거야. 일단 그런 속에서 개는 나는 토거든. 노란색이니까. 근데 또 가을이니까 금이거든. 근데 마지막은 개띠하고 말띠하고 호랑이띠하고 이게 세균은 화운동으로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에서 나는 화야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근데 원숭이띠는 나는 금이거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을. 금이거든. 근데 나는 가는 길이 영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짓띠하고 는 수로 가는 거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너는 수와 상정이 되는 거야. 너와 나는 갈 길이 다르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대척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상문 격각 얘기했듯이 합친 듯이 이렇게 하면서 거꾸런 듯이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또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운숭이띠하고 개띠하고는 또 속에서는 보이지 않게 합을 또 딱 이러고 있어. 이거야 이거. 조면서도 서로 갈 길이 달라요 하는 거 같으면서도 우리는 고향 사람이네 하고 뭉치는 거 같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딱 끊어지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역학을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물은 것 자체도 사실 잘못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잘못이야. 그런데 어쩔 것 쉽니까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나발을 털어줘야지. 이제 원숭이가 또 있어요. 개를 지나서 돼지를 만났어요. 돼지를 만났는데 이것은 천이라거든 여기서 뭐냐면 은근히 사람 뒷담화 까는 느낌 서로가 그래 은근히 뒷담화 까는 느낌이야. 그런데 은근히 뒷담화 까는데 둘이 붙어져 그러면 온숭이가 이겨.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갑목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온숭이한테 경금이 있어. 각경충해가지고 이것을 갑목을 아장 내불거든. 그러면 돼지띠는 탁탁탁탁 가는 거야. 둘이 사서 진짜 안 좋았을 때 돼지띠가 온숭이띠 만나서 같이 하냐 하면 아주 숨이 막힐 것 같아. 아직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서로 안 좋은 게 있단 말입니다. 측면 어쩐 것 같은 경우는 서로 뒷담화 까다가 서로 잘 핫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뒷담화 까다가 형제같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뒷담화 까면서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돼지띠가 돼지띠는 나는 수거든. 돼지띠가 겨울이니까 수잖아요. 그런데 나의 갈 길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목의 운동성으로 최종 종착기가 된다겠지 않습니까. 원숭이띠는 나는 금이야.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수의 운동성으로 간다겠지 않습니까. 수생 목 하는 거야. 수생 목 내가 밭대로 모셔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둘이 막 까다닥 붙이냐고 돼지띠 나오고 숨이 막힐 것 같이. 그런데 길게 또 가냐고 그러면 또 돼지띠를 함부로 또 모닫어. 짠해버려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밭들어 모시는 거지. 그것보다가 신살로 하면 망신살이라고 그래요. 사지 웅지수 돌아갈 때는 망신살은 정치살이고 사장살이고 스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갈등관계 안 좋아. 그런데 사지도 깊이 들어가면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짓띠를 만났어. 원숭이 티가. 그런데 짓띠는 나는 수야. 그런데 나는 수나라의 총대장이거든. 나는 수일 뿐이야. 원숭이 티는 나는 금이야. 그랬는데 내가 운동선에 가다 보니까 수네. 금생 수. 수수 똑같잖아. 우리는 한 팀이구나. 우리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케미가 좋아. 아까 얘기했죠. 일을 만들고 케미가 좋다. 신 원숭이 티가. 소띠를 만났어. 자 그러면 토띠는 나는 토일 뿐이고 이잖아. 토일 뿐이고 그러면서 또 수도 된단 말입니다. 나는 겨울이니까. 그러면서 소띠 뱀띠 닭띠가 금의 국을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운동성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원숭이 띠는 나는 금이야.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나는 수운동성을 하니까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되는 거야. 그러면 토 띠는 원숭이 띠를 도와주는 거야. 마지막에도 도와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원숭이 띠가 까불까불 설치잖아요. 소띠한테. 그럼 아참하면 소띠는 원숭이 띠의 묘를 갖고 있어요. 이리 묘를 푹 빠져서 소띠한테 헤매고 못 나올 수가 있어. 원숭이 띠가 남자고 소띠가 여자라고 하면 원숭이 띠는 소띠한테 푹 빠져서 소띠의 치마폭에서 못 빠져나와. 바람피고 뒷절이 달리에 갈라겠다고 해도 안 돼서 나는 소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도와주고 도와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귀인이에요. 소띠가 원숭이 띠한테는 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운동성이 금이고 여기는 원숭이 띠는 운동성이 수고 소띠는 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게 소띠한테 떡고머리라도 얻어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띠가 복권을 로또를 사갖고 와서 원숭이 띠를 주냐 그러면 아차하면 5천짜리 당첨 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은 격학 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얘기를 했으니까 머리 시킬 겸 간단한 얘기. 원숭이 띠의 섹스 성향. 여기서 좋아요 구독 안 하는 분들은 다시 좋아요 구독. 댓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반면 섹스를 기부적으로 체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상대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어한다. 생각만 하고 행동을 따라주지 못한다. 이게 조금 거시기하고 많이 여자는 상대와 깊이 동조하는 형으로 상대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며 강자에는 강약자에는 약 마음만은 생각이 많아도 행동이 둘 다 행동은 따라주지 못해. 근데 여자는 그래도 이렇게 엄청 좋잖아. 상대에 따라주고 아무튼 이 띠분들의 남자 여자 분께서는 알아서 잘 하시라고 어이? 어이? 아 온송이 띠분들의 각 띠와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띠분들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아 아 아